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는 투표준비 투표 개표 당선자 확정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됩니까 검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그런 단어 속에서는 투개표 형의 외에 검정 오디시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검정할 수 없는 선거는 선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연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연용진 변호사가 조폭 계약서약서 고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어떠한 2위 제기도 할 수 없도록 한 성복서약서 관련해서 정진석과 김석기와 유흥수와 이런 사람에게 강요죄에 대한 그런 시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석기라는 사람들도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의미에서 공정경쟁 및 선거결과 성복서약서 본인은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입법 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본인은 당은당규 및 당론 경선과 관련한 규칙과 방식에 대한 당의 결정사항과 재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류심사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K보팅, ARS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방식에 따른 경선관리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자는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당선인과 함께 힘을 합쳐 국가와 당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약서의 모든 상황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 만약 단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당에서 결정한 그 어떤 처분도 수용할 것이며 민사상 행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뭐죠? 검증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사전에 단속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전번에 있었던 학습효과가 크겠죠 이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이견 제시 검증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입 딱 다물어야 된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이 없도록 국민들의 의심이나 의욕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선거 결과 승복 서약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체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국힘당이 참 문제가 많네요 그래도 민주당보다는 낫지만 참 국힘당의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참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야 당신 어째 이러냐 당신도 다 문제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든 지금 국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를 다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난망하네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특정후보 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정후보를 밀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는 선거가 무조건 공정하게 치루져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데 사실 이번에 국힘당의 그런 서약서를 보게 되면 이 국힘당이 나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대표 경선이나 이런 투표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아주 투명하게 이루지도록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당원들이 아우성을 치든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선거결과가 나올 줄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자기 발등에 그냥 발등을 찍게 됐네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발등에 그러니까 누가 누가 힘이 세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두고 당연히 뭡니까 그쪽 하고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착한 게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국힘당 수뇌부가 끼어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파워 님께서 당원 10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다 만들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대통령 국민의힘 정치인들 귀 막고 눈 가리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이렇게 참 한국에서 특별한 그런 계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런 것은 뭐 주류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주류언론 자체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되게 뭐 그냥 암세포 처럼 퍼진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 그래서 뭐 그 양반들도 그냥 양심 이 거의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좀 뭐 도덕질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동욱 님 정동욱 님 말씀처럼 또 준석이 하던 꼴이 되돌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기는 매일 일반인데 그래도 제가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자는 아니니까 다만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 이곳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